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나이 나라별 탑!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2위 온테네그로 33.3세 11위 크로아티아 32.4세 12위 이탈리아 30.2세 9위 포르투갈 30.0세 8위 스페인 29.8세 7위 영국 24.6세 6위 네덜란드 24.3세 5위 프랑스 24.0세 4위 독일 23.8세 3위 핀란드 22.0세 2위 덴마크 21.2세 1위 스웨덴 17.5세 유럽은 평균 25.4세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고 한국 조사에 따르면 남자 30.2세 여자 32.3세로 집계되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한 것보다는 나라별로 조금 다 늦게 독립을 하는 것 같네요 반면에 1위를 기록한 스웨덴은 17살때 한국 나이로 고 1위 잖아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 그때 전 아무거 없으면 안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나라별 독립하는 나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신선한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